앞으로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먼저 주여를 받으러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인간의 야식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대표 회장님께서 전화와 함께 가로우시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우리 전교인들이 지금 현재 15명인데 제가 순서가 한 8번쯤인데 7명이든가 딱 중간에 있는데 이제는 선교가 못할 때가 없겠고 이제는 선지가 지금 제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회장할 때 제가 무슨 선교 정도는 한 번도 선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본목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계속하고 힘을 얹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좋아했던 빌리포의 선거들에게 오랜 옥중 시절입니다 이 협기 가운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또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교훈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응애가 되어지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성만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님께서는 항상 미완성의 자세로 달려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완성의 자세로 달려가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문제를 안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달리기 달리기에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또 내가 지금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나 현재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자여 또 성교사 또 우리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종착점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자기는 계속 미완성의 자세로 달려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이 교훈과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간에 항상 미완성의 자세로 마지막 끝까지 꼬리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64년대 60주년에 4인 4색 특별 양사 초청 부엉이를 색다르게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보신 우리 고객님 목사님 사모님하고 대학교에 도착했고 7,7년 전에는 신흥형 권사님이라도 그분이 참 간절을 잘하고 강의를 잘하더라도 그런 그분의 강의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신앙심이 좋고 한데 자기는 항상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린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자기는 나의 인생의 구간점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 인생은 인생이든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 앞두고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는데 전국 장로의 변압을 수련되도 또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고 나의 하프타임이 어떻게 보여요 참 중요한 선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프타임 때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훈련을 두고 다음 후반전에는 전반전에는 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게임이 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미완성의 자세로 살아가서 우리 모두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보고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기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말씀 보시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결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거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격렬을 위해 죽어보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런 끊임없이 앞에 있는 표견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나들도 이 신앙의 경주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경주를 타고 있어서 우리는 뒤에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난날 과거에 혹시나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혹시라도 실패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실패했던 일도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표결을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야만 달려가야만 반드시 그 부름의 상 그 영광의 성의의 멸류가 위의 멸류가 성의의 일곱까지 멸류가 있는데 그 성의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오직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달려가야되겠다는 그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오직 그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올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만약 어떤 일에 내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이 말씀은 저는 성경 중에 다 좋은 말씀이 귀한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천년대 분들 이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더 좋아하고 그때가 제 친구들이 한번 감사 고사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승전 테이프를 잘 끊고 그룹의 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특별히 상을 받으면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수하는 데에 있어서도 뭐 좀 주의해야 될 일은 많지만 특별히 제가 봉헌이 없었다고 검연하고 싶어서 법을 잘 지켜요 아무리 완수를 해도 법을 안 지키면 그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 2장 거절에 우리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방을 넣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목회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거닌질로 오늘 진리에 붙잡히고 또 성령에 빛글린 관계에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내세의 상을 받아보면서 오늘 또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제 동국자들 좋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받도록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줍니다 오늘 공문에 있는 말씀만 제가 제가 오늘 5천명이 쓰게 됐는데 제가 서국지역노예협의회를 2000년도 제가 노예 노예 조그만 해가지고 2000년도 제가 19년 이제 서국지역노예협의회를 우리 노예 노예 정신이 있어야 서국에도 서국의 정신이 있어야 우리 총여도 우리 총회의 정신이 있고 그게 다른 것은 기록하고 우리 서국지역노예협의 정신은 못 있어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러내면서 제 부르신들한테 제가 자존심을 받았고 동국자들한테 이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세 가지 정신을 그래도 우리 신 노예 장님들에게 제가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 저도 올해 51년에서 69년에 은퇴를 벗고 있는 목사로서 아무래도 우리의 목사님들한테 이 정신만큼은 그렇게 좋은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해당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서북 정신은 우리 선배 정경 해당님들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단결의 정신입니다 뭉쳐요 우리 서북은 뭉치지 않을 정신이 정신을 정신이 정신이 그리고 정신을 당면을 정신이 우리 서부지역에 제가 20년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참 잡아보면서 성경의 도구를 배웠습니다. 우리 조성우 모자님하고 제가 갔던 노예에 오랫동안 굉장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제가 노예에서 의원 대륙을 받는데 서부지역을 닦는 것을 닦아주고 오랫동안 우리 조성우 모자님의 정의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봉 모자님한테 다소 닥쳐서 우리 목사님은 또 생생입니다. 외국의 김정우 모자는 널 여기 서부지역을 닦아주고 오랫동안 제가 몇 시, 한 10년을 하고 나니까 아니 나도 대표장을 해야 되겠다. 여기 밑에서만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내가 김상봉 모자님께서 찾아갔어요. 저도 대표장하고 시켜주십시오. 나도 나이가 한강이 많았으면 너무 싫어요. 한강 지나고 제가 대표장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서로 존중하고 리스펙트 존중하고 서로 승리할 정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 서부지역 보호협회가 이어가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을 찬다보면서 이걸 생각해내야 될지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서부지역은 북한의 지역을 두고 있는 보호협회이기 때문에 이 순교적인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교적인 정신입니다. 우리 서부지역에 산정의 교회를 정신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바로 김선주 목사님, 또 김지창 목사님, 반창호 전부님 이런 종관식 전부님, 이런 빌라슨 같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처음 우리 서부지역을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지금 다 다르게 있습니다. 또 학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부지역에 면이 없어요. 저는 지금 바로 보신 반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거대가서가 포카콜라 부사장이 자기 피는 포카콜라가 흐른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피는 서부지역이다. 그러나 아내도 안하시고 저 박사님.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서부지역에서 목표를 시작했고 이제 서부지역에서 목표를 끝내고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서부지역의 매도에서 살아갈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회장님들 특별히 우리 하나로 던치고 달아가는 데 결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 존중하고 서부지역 그런 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순교자적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서부지역 우리 노회장님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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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도 충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교회를 당부한 목사가 그렇다고 해서 목표이 없는 상태입니다. 열심히 교회에 입고 있었으니 하지만 한 장소가 열심히 충성해서 그리고 낙증과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소활되었습니다. 찬성을 다해서 충성하다고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입장하는 거나 하는 것이 좋지만 한 번씩 시간씩 대략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사실해야죠. 예를 들어서 선대에게 인적받고 사랑받고 교회들에게 공격받고 이런 일부들로 성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과장합니다. 백사람, 사랑받은 사람, 공격할 만한 사람, 흘리들. 그래서 나중에는 장폐장장에 있다랍니다. 조수님들이 박수치면서 한 명의 불가, 이런 작업받을 이루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잘하시고요. 아주 잘하시고 정말 사랑받고 교회들에게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명의 말씀 하시라.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경위하여 받았습니다. 자아의 가슴이 보면 내가 좋은 것입니다. 정치가 하는 것이 아래 정지한 가슴이 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인 중심을 생각합니다. 전기적인 중심을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중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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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밀을 위한 동안지원회장 최종호 선수 그리고 지원교회 회의와 이분들을 위한 우산회장 장병농장입니다. 이로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소공도의 도리에 연속회로 축하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보였습니다. 생명의 미루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는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심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사반이 격으로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님께서 역사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고 주의 역사를 펼치는 은혜가 이만히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화통신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선교회 비전이 더 확보하게 살아계시고 선교사의 영역도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영성대국으로 선교대국으로 승인받게 하옵소서 문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서 의정자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품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어눌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국일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른 사상과 다른 인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없는 이 나라입니다. 3인운동 100주년 기념회에 있고 광복 100주년 기념회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댁 가운데 서있어 보니 하나님 국일이 여기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소극을 깨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부를 다 흠담아서 소중하지 않도록 채워지게 하시고 인형매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 다른 사상을 품게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준게 하여 추억을 수확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옵소서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부전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경제대국, 진치대국, 선교대국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대답하시는 종신지의 스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국의 부부와 하나님 나라만의 성회의 총회를 거랑하시고 130개의 의미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모시며 우리 총회가 부부 성장하게 하시고 청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 지역과 성병과 성의 간에 오늘 너무 연합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진체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성폭해하시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천국이 승을 밝히 정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화국기는 총회의 순 임원을 맡으신 총회장이와 임원들 또 목사 장모 총례님들 또한 산하의 모든 각 노예와 진료의 성본들이 복매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요청에 부부가하는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온 땅에 첨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특별히 내 사회적인 영향을 달아낼 수 있도록 성원과 빛의 북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과 각장의 세계의 복음화에 크게 쓰일 만한 주요끼리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소서 북한 성경원에서 당부합니다. 북한의 성경원이 활짝 열려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북한 땅에 보혜를 부수고 성장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1907년도 대봉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김일성 3부자 우상과 신격화되는 이 망령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 높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옵께는 탈북면들 세터면들 이루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또한 북한의 합체 속에서 무통당하고 실험하는 공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하늘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날이 오게 하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고하옵나이다 국회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정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로 모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게 돌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생명 역사를 감당하도록 서북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불러주시오 하나님의 불의심에 따라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음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으로 일기한다고 말씀하신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하는 말씀을 붙잡혀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북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같듯이 구워주시고 사람 모든 격에 의해도 성령과 능력을 물같듯이 구워주시여서 죽어가는 신명을 살리는데 열정을 당하는 현대가 되게하여 주소서 구워주시여서 구원 서북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구워주시여서 구웨마다 말씀이 힘을 떠고 흥화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구웨마다 달마다 믿음의 수가 들어가는 축복을 구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북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입시한 수행을 통당하도록 앞에서 수고하시는 이분이 계십니다 대표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탈로 붙잡아 주시여서 서북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말씀하여서 이끌어가게 구조관력도로 축복하여 주소서 그녀의 소속지의 노예의 의미애를 하나 되기하시고 성기 내보를 보이지하시고 승계자들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님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희한 세력의 애가 대다로 축복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정아 조승호 조승호 자너 협의회의 서기 조승호 함께 되었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상임회장이신 김철중 목사님께서 식사를 이렇게 되셔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진경회장 김재형 목사님의 순서를 갖다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를 드리고요. 31회 이석국지원 노예협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적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강의회는 총대 숫자에 따라서 1명당 10만원의 협의의 상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20만원의 협의를 또 내십니다. 오늘 꼭 협조해 주시고요. 103회 총회 상비부 배정에 있어서 용저 대신 고회들을 우선권을 들여서 공천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총회 부무사 협의회에서 우리 대표장님께 축하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무사회 회장이신 김완윤 기자님 대표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추행 축하패 오늘 총회 부무사회 온 회원들의 마음을 축하패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4월 26일 대한연수교장의 총회 부무사회 대표회장 김완원 목사 대동 부무사회 대표장 김완원 목사 대동 김완원 목사 대동 축하패 축하패 네 알겠습니다. 서기로서 임원회에서 논의한 바를 짤막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소속 정식 노예협의회는 37개이고 그 중에 두 개의 노예가 분립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많은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협의회에 대한 자리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또 화해하고 우회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모임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신문 조직광고와 오늘 순서지에는 분립 과정을 거치고 있는 두 개의 노예협의 그 노예장님들도 사진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임원회 정식으로 정식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연석회의는 언론도 많이 와 계시고 또 많은 어른 징경 대표자님도 모시고 있는데 아무쪼록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5회의 2장 3절 4절 6절 명의회장 지금 5회의 1장 5회의 2장 5회의 2장 5회의 2장 3절 4절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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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의 2장 5회의 2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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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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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14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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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석이 목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성무관님 한 번 더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상무관님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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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신 박사님 김영웅 박사님 이쪽으로 계십니다. 저쪽에 장로 국정의학 두 분이 있습니다. 또 국정기 후보이십니다. 이종철 형사님 박사님 성무관님 축하하십니다. 제가 이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시면 이번에는 총회 공천위원회 아닌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한 네 분이 각축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대구 수정의 광양고독산으로 당일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사를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그쪽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또 우리 서북지역에 제가 작년에 총회 공천위원회 대표로 거기에 가서 회계의 입원을 맡았었는데 올해도 우리 서북지역에 대해서 한 분이 가서 한 분을 한 분을 하고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할 줄 압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국회의원회 대표로 전체 국회의원회 대표로 이 시국이기 때문에 독산들도 약간 동물성에 기질이 붙어있고 배가 고품을 성질하기 시작하면 무릎을 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하고 정리 시간을 안정지한 거에서 다 빌리된데나고 있어 기술을 달려야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으르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증교회약 의미신 우리 평일처럼 나오십시오. 우리 횡문을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신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증명을 감사드리고 개별을 통해서 우리의 큰 회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희들의 모든 회별 가운데 주의 성령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개별을 내게 다 없어서 예수님을 이어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회약권은 공첨부 도회장인들을 통해서 공천을 통해 주의회약권인데 이전에 서부겸의회가 행사를 크게 앞에 놓고 있는데 행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먼저 우리 서구에서 가장 크게 행사를 치우고 있는 시리얼이와 최국 대회가 있는데 시리얼이 국가회의원장이신 김지장국사에 나오셔서 이 앞서 광고하시고 우리 의문 남쪽을 지기 바라면서 말 끝내려고 하니까 정신학촌에 소개가 있는 시간인데 소개의 시간에 진교 의장님들 진교 의장님들 다 아시죠? 진교 의장님들과 박수를 하고 박수를 하고 의장님들은 우리 정국 임원까지 진교 의장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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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노회장님들, 장로 상임총무 백자를 생기게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얘기 좀, 서구협의 상임총무 민혁기, 서기로 수고하시는 조선입니다. 양호연 장모님, 회계는 수고하십니다. 부회계는 수고하시는 윤대교 장모님, 윤대교 장모님, 윤대교 장모님, 그 다음에 부회계는 수고하십니다. 진승교, 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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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precisa습니다. 진승교, 서기로 수고하십니다. 강현 position 이번 수련회는 장소가 호텔과 내일부터 함께 상척솔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던 곳에 보시면 정병 사진이 나와있는데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시다보니까 우리가 호텔임시를 90%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200명에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회별로 노회비와 침가자회비를 우리 회계 장모님에게 융통시켜주시고 그 명단을 이수고빈 목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된 걸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회별로 빨리빨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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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순서가 총대 순서,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 이모님들, 그 다음에 일반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그렇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빨리 해주셔야 200년 정도 훨씬 하면 홀택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북에다가 상납금, 원전인 순서의 노예를 기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지로 안 했는데 그 노예가 간다고 하면 명수를 해야 돼서 안 되면 우리 서북에다가 총대에 대한 노예장님들 내는 그거, 100명만 원씩 내는 상납금이 있는데 그거 낸 노예가 우선권을 들여서 이렇게 배져보니까 오늘부터는 그거 내고 손해나지 않도록 노래하는 데 특별히 의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익복가회 회장님실 편, 중심 목사님하고 싶습니다. 최익복가회 회장님 편, 중심 목사님이십니다. 위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 목사님, 중심 목사님. 서기는 아깐 때, 이제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총으로 우리 지도 목사님. 자세한 것은 우리 지도 목사님, 총으로 맡고 있는 지도 목사님의 가장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족구하고 축구를 나눠서 정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족구는 10월 8일 날 예선과 결선을 다 치르고 10월 10일 날은 축구하고 사모님들 단체 줄넘기를 하게 됩니다. 사모님들 단체 줄넘기도 이번에는 정식 종목으로 체평해 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단체 줄넘기만 잘해도 상점도 받을 수 있고 웃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사모님들 5인 단체 줄넘기도 이렇게 잘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나눠드린 이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A그룹, B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축구도 A그룹, B그룹을 나누고 축구도 A그룹, B그룹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층이 약한 층으로 B그룹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서구계의 역사를 전패내고 있는데 위원장님이신 정기업이랑 위원장님, 위원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역사편찬위원들 빨리 나오시겠어요?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서구계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서구계의 위원장님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서구계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서구계의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가 대표회장할 때 지난해 지난데 임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원래는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가등하면 올해 7월 달 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응사를 좀 주시시겠고 여러분들 아시니까 그냥 장량화 목사님은 어디갔어요? 장량화 목사님은 빨리 나오세요 독산배탈구역회의 서기는 조수호 목사님이시고 총무는 변촌지 목사님이십니다 백상현다담은 회계시고 최선화 목사님은 위원이시고 지필은 우리 장량화 목사님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리여 병례 지필은 방향은 저희들이 이미 담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이미 서평양하고 도평양하고 어마어마한 훌량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서 저희들은 과거의 서북적이 이렇게 폐동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간략하게 하고 앞으로 서북적이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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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서북적이 나가야 될 방향 방향과 오늘 김재형 목사님 말씀하신 정신 그거를 정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어떤 광고를 싣으려고 한다니까 책이 지져버려요 그래서 광고를 싣지 않고 순수하게 역사소로 반중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거의 5천만원 정도 우리가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조한 참조금이 2,300만원인데 그 2,300만원의 참조금 가운데서 저희 소강노래에서 한 것만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니 좀 많이 답답한데 올해 꼭 좀 각고해 드릴 것만 어르신들이 책이 나오면 다 드릴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천위 조직이 있는데 공천위 조직은 많은 시간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우리 노회장님들 모여서 공천위를 그때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경 위당님들과 우리 임원들이 모여서 공천위 조직의 내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노회장님들과 모여서 논의를 하고 난 후에 발표하는 우리 시간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회장님들이 오셨는데 전경위당님들만 계시니까 인사는 하고 인사까지만 하고 바로 식사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공천위 조직은 식사 끝나고 노회장님들과 조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인종무님 나오셔서 홍영하면서 우리 노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리는 건 서기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날이니까 양해의 매나라를 하면서 익히 들여서 다 완벽할 수 있을 겁니다 삼삼호회하고 두근호회가 두근호회가 상당히 지고 그 노회장님들과 같이 인사하고 하는 거다 말았습니다 노회장님들 이 장도 먼저 하고 노회장님들 노회했을 때 노회 안경 그게 어떤 문제인데 시간이 많이 화려되니까 그때 가서 점심 먹고 노회장님들 노회했을 때 좀 항변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 항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변은 어때요? 절차에 그냥 박수 치고 여기서 그건 논할 문제가 아니야 노회문제는 아니 형님! 노회문제는 여기서 할 문제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노회문제는 왜 이래요? 노회문제는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내가 여기를 따지고 왔지 노회문제가 아니야? 무슨 노회문제야 이게 어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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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총회에서도 우리가 총회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노회라는 거 그거 다 인정해요. 국안들은 물어봤대요. 그런데 왜 세법적인 협의가 정치적이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해를 도우니까 해야 하는데 모혜가 분리, 모혜가 청원을 해서 허기를 해놓기만 하고 화해를 했어요. 그런데 허기도 안 올렸는데 여기다가 모혜장은 두 사람을 거짓게 올려놓고 면차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노회장도 와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대표장님이 이걸 살짝 국내에다가 질체방구 낼 때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졌더니 오늘 행동하시겠다. 저기 알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할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보시면 그거 하고 분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 삼산보혜, 모혜장 두사람이 뚝듯이 올라가는데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면서 아이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봐봐.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안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니 이번 위에서 많이 고심을 하고 제가 총회장님하고 통화를 하고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총무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삼산보혜에 대해서 총무님의 의견이 지금 현재 총회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가 지금 현재 인정한 것은 삼산보혜, 윤남철 목사님, 정은주, 노회장님이 계신 그 분회를 인정한다. 그것은 거기까지 이야기하는데 둘이 서로 총회장님이 4월달에 잘하기로 하루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뭐가 좀 뒤틀려 있는데 대신 총회에서는 둘로 만들려고 지금 신경쓰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전산보호와 그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은 삼산보혜가 지금 윤남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여기 노회를 총회에서는 현재 등재되어 있다. 그런 것이 총회, 총무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회장, 가보시죠. 회장. 안이까지 딱 갔어. 소북지역노예협의회는 이제 총회랑 노회가 아니에요. 단, 제가 지난번에 방문하실 때도 삼산노예가 중국노예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총회의 흥리돼서 총회가 노예의 금리를 허락했다면 한쪽은 같이 넘어 모든 노예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두 분 두 분 나온 것은 어쨌거나 우리 현 임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총회에서 흥리도 안된 걸 뭐로 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우리 기분 좋은 나라에 왜 괜히 있을 게 없니 막 소리 벅벅, 착함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질러져서 소리 벅벅들이에요. 이거 저 대표장이 사고를 해. 잘못된 거예요. 증정들이 뭐 합니까? 이거 지적하는 거지. 저기 우리 임원위에서 많은 신상 속에 생각을 했는데 짧아서 이런 게 춤이지. 죄송하십니까. 생각하고 우리가 실책이 됐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며 다음에 바로 장부를 해. 어쨌든 우리 송사님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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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이 식사 모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오. 서북지원 노래 배를 해서 수고하고 해서는 우리 지체들을 서로 격리하고 위로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식사를 제공한 우리 김철중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구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경의 대님과 노예자님을 생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대접하는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로 나이다.